자 여러분 내친김에 이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한 우리 전국회의장 박병석의원 대전서국압 5선의원일 겁니다 그 공적을 취하는 의미에서 대전서국압에서는 어떻게 5선의원이 단정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서국압 박병석 선거결과입니다 에게이름 선거 데이터입니다 차익값인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 박병석 후보가 플러스 6에서 플러스 16% 나왔습니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0에서 3 표를 집어넣어줬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미래통합당의 이형규보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8%입니다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에 손을 댔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대칭의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다 나온 겁니다 단 한 곳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다 원천 무효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듣고 가겠습니까 하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래서 선거 데이터를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가 분석해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25%를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에서 50% 그 다음에 또 다른 당에서 50% 그렇게 해서 다 합치니까 5033표인 겁니다 5033표가 여러분들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미래통합당 후보와 기타 여러분들 후보 두 명으로부터 여러분들 빼앗아져 가지고 박병석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박병석 후보는 정상선거였으면 사전투표에서 52%의 득표율을 기록했을 건데 표를 숱여 넣어줬으니까 61%가 된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45%를 득표했을 건데 표를 빼앗겼으니까 36%가 된 겁니다 이런 컴퓨터를 계산하게 되면 딱 수치가 나옵니다 B 후보, C 후보, D 후보가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0.792%를 빼앗아 가지고 박병석 후보가 먹었다 이런 게 딱 수치로 나옵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2%입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2%의 표에 이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4.15 총선의 참고로 전국 평균은 25%입니다 22%의 표에 이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계산이 된 겁니다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앙선거 관련해서 선거 데이터에 그냥 입력만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계산해서 그냥 컴퓨터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에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 가운데서 박병석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62% 당일투표 득표율 51% 차익값이 플러스 10.8%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위에 62%, 36% 이게 다 손을 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차단했던 공식 25%, 50%를 빼앗은 것을 적용하게 되면 바로 밑에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이 나옵니다 박병석 후보는 62%가 아니고 52%가 진짜고 36%가 아니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45%가 진짜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차익값을 구해보면 0.9, 1.5, 0.2, 0.3 이게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표를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겁니다 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22%의 표 이동이 표시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난장판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이거는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다른 것은 선관위가 다 해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배춘잎 사전투표제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빳빳한 사전투표제는 무슨 행상 보건 투표제가 되고 그다음에 일장기 도장은 잠자다가 찍어서 대고 이렇게 다 변명할 수 있습니다 선거 데이터는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변명합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냐 이런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냐 이런 선거 데이터가 뭡니까 중국산입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가 일본산입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가 미제입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는 메이드 인 과천입니다 메이드 인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작품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이걸 싹 갈아요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내려버려요 다 다운로드 받았는데 숫자가 갖고 있는 그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관위가 선거 데이터를 발표 안 하는 겁니다 공상당처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다 숨길 수가 있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딱 규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자연수가 아니고 인위수라는 것이 밝혀진 거 아닙니까 선거 데이터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선거 데이터가 뭡니까 딱 정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전산 프로그램이 여기가 뭐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를 제조한 겁니다 만든 겁니다 거기다 당일투표 득표소를 딱 대가지고 뭡니까 총 득표소를 만들어가지고 당락을 결정한 겁니다 이걸 숨기고 넘어가요? 이걸 입 닦아요? 그건 나라가 아닙니다 위에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밑에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 가운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정한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이 없으면 제로가 나오고 조작이 있으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2%를 조작했습니다 친절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792%를 가져다가 대주고 10.792%를 빼앗아서 대줬습니다 전체는 22%를 조작했습니다 땡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놓고 천대입이나 조재형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간이 컸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거짓말이죠 그것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으로 볼 수 없다 거짓말인 겁니다 알면서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사건 선거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다 조작했으니까 대법관들이 다 이야기하네요 다 조작했으니까 다 조작했으니까 다 똑같이 나온 겁니다 선거 데이터가 이 죄를 어떻게 하려고 2020년 4.15 총선 선거 데이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치러진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가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 조작을 했으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진짜 악한 일을 한 거죠